에스코 데거 큐브에 압 direito 추억 좀 뽑아놓고 어 나왔다 와 데미지럽까지 게이블 됐구요 1억만 있으면 되겠지 아 공짜로 리커버리를 발라줄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어어 여기 계시는구만 에디도 발라주실 것 같고 에디도 드려 안되겠구만 유자만 발라주셨구만 아 내장 발랐는데 에디 없는데 돈이 없는데 일단 위에는 좀 하고 있을까 아 에디가 없다 에디를 발라야되네 아 이거 세졸 아니냐 어 오케이 레전 대박 아 근데 에디 레오부터 올리는거 저거 오버 아닌가요? 아 어떡하냐 에디셔널 에픽 4장 발랐는데 안되네 아 일단 유니크까지는 올라가야지 아 일단은 15%를 띄우 아 일단은 15%를 띄우 이케아 어어어어 뿌려왔어 부츠 덱거스 덱거 윗잠 뛰우면 되잖아요 흠 흠 아 불큐어 던지는거 진짜 오반데 방방보는 안되겠지 아무리 그래도 방부죽은 안되겠지 어 이건 되겠다 보호방은 되겠네 30개 있어 28개 더하면은 한번 보자 요런건 얼마나하나 음 이정도 옵션 아닌가 아 한 100억정도 밖에 안되겠는데 이게 얼마라고 140억 아니 얼마 못봤네 정옵션이긴 한데 한 120억대 같은데 애매하네 애매해 솔더 하나 발라줘야되겠구만 뭐가 있을까 아 그나마 옳듯이 낫네 아 깐찐하게 진일러 발라줄까 근데 근데 옵션이 마력 지능인데 마력힘이고 아 지능을 발라놓으면 안사갈거 같은데 간제나게 지능 발라줘야되겠구만 아 얼마나 써던지 얼마 쓰진 않은거 같긴 한데 얼마들 한 4200원 되지않나요 4200원 더해봐 4500원 167400원 87450원 나누기 4250원 한 70억정도 되네 그렇다고 쳤을때 대거 얼마에요? 38억 38억 출입 48억 30억 추움이 있는데 애매하네 대충 치면은 110억정도 팔면 본전치기라고 볼 수 있겠네 그쵸? 그쵸? 한 130 140정도면 팔리지 않으려나 정옵션인데? 이추 데미지 럭까지 도보방 에디까지 아 근데 한 150회도 팔릴 거 같긴 한데 근데 잘 안 팔릴 거 같아 145억 하자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30억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 20억은 먹어야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145 정도만 하자 어차피 저는 템 안 팔리면 다 가격을 내려가지고 요렇게 하는 것으로 소소하게 20억만 먹자 이 영상의 조금씩 만들어낼게요 добавляйте 주문해 Now 숙소로 아몇 조용히 아몇 At